오늘은 프로그램이나 사용할 때 이제 다크 모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이버 사용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웨일이라고 아십니까 지금 여기 웨일을 설치한 상태인데 웨일에 개인선 설정에 가게 되면 다크 모드 설정이 있습니다 다크 모드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주변이 여기 다크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얗게 보이던 곳이 다 검게 변했어요 이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을 보면 화면이 다 검정색이고 남은 이 글씨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제 빛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하얀색은 다 빛이 전자파가 나오는 부분이고 검은색은 그 빛을 가렸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검은색으로 하면 그만큼 전자파 라던가 눈에 해로운 파장이 적게 나오겠죠 프로그램 하신 분들은 다 대부분 이렇게 쓰는거 처음에는 저도 아 멋있어서 그냥 봤 다 멋있어서 그냥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타다보니까 그 다 이유가 있더라구요 이렇게 지금 다른데 이제 들어가 봐도 필요한 부분만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해서 눈에 피로도가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보면 또 이제 직관력도 좋죠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어 보기도 편하고 아 저도 이제 맨날 하얀색으로 보다가 오늘 저기 웨일을 설치하게 된 이유가 평소에는 그냥 귀찮아서 안 했는데 아 이거 진짜 다크 모드가 있더라구요 지금 이제 하다가 아 여러분에게 예전에 프로그램 공부할 때 뭐 여러가지 어 블루라이트 차단 프로그램 이라던가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 말고도 검은색으로 사용을 하고 글자체 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설정할 수 있어요 보면 워낙 요즘은 옵션이 많아 가지고 아는 만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어 지금 여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렇게 웹페이지 에서도 이렇게 다크 모드를 사용을 해서 어 눈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어 네이버 이런거 자주 보시는 분들이나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거 그동안 이제 그 외를 좀 무시하고 있었는데 아 바로 설치했습니다 이거 정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눈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여기 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 공부 하시는 분도 배경 화면을 다크 모드로 바꿔 가지고 사용을 하면 훨씬 눈 피로도도 줄고 어 시력 보호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ON